네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멀쩡합니다. 아 멀쩡하네요. 저는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째 고생했는데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목수가 좀 잠겼을 겁니다. 네 멀쩡하신 분과 조금 덜 멀쩡하신 분과 함께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국토부의 제2공항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 보완 가능하다.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골자가 되는 내용이겠죠.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정도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 소식지 문제 이런 것들 문제 제기됐었고 숨골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숨골은 뭐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좀 확인된 게 맞게 있었죠. 그렇죠. 아니 애초에는 숨골 없다 그랬다가 시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재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150여 개 발견됐다? 뭐 이렇게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보완 가능하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인 건데 그것도 사실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국내선 전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다시 한 번 했고요. 군공항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군공항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남부 수색구조부대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군부대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꼭 군사 목적이라기보다는 제로돈 남쪽에 광활한 우리 영해가 있는데 그리고 경제수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어떤 조난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항공세력이 가서 구원을 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런 정도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쩌면 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군공항이라고 자꾸 확대시키니까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건 군공항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그건 정석의 답변이죠. 문제는 제2공항이 만약 된다는 전제 하에 남부탐색구조부대에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에 이 부대가 들어올 순간 이거는 순수 100% 국토부가 주정하는 민간공항은 아니라 군공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항 통제권도 사실은 국토부가 아니라 국방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항공항. 예를 들면 군산공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 민간항공기도 뜨지만 거기에는 미군이 또 이용을 하고 있어서 미군 이용할 때는 아예 항공기 출도착이 금지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군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객관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국토부가 아니고 국방부나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해야 그나마 도민들이 좀 오해를 덜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군공항 문제는. 사실 군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유사시에 어떻게 활용되는 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유사시에는 사실 민간공항, 공공항은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급하면 고속도로도 활주로도 비상활주로도 사용하는 거죠. 그때그때의 전략적인 어떤 전술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천명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국가가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라 돼서 그런 거는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이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선 전용도 약간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여기 쓰고 LCC, 저가항공은 성산으로 가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어려운 서민들은 가까운 제주공항을 버리고 성산을 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는. 조정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런 것까지 좀 명료하게 국토부가 알려주셔야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공항도 여기 향후에는 국제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의 문장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건 화나마나한 얘기군요. 아, 그래요? 그럴 때는 국내선 전용이냐 국제선도 같이 겸용으로 쓰느냐 하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지금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공항 스스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항공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항공 노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거를 지금 예상하는 것하고 막상 개항했을 때 앞으로도 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측해서 하는 거긴 한데 물론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항 수익과도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중요한 부분인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당연히 제주도에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저비용 항공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원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로는 아니고요. 제가 하필 또 공항 출입기사 했었는데 되게 민감한 문제인 거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 기본 방역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가항공은 사실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내부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좀 넘어가서요. 그런데 사업비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늘어나게 생겼는데 애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때는 4조 8,734만 2천만 원의 예상 비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본 계획안에 나온 것을 보니까 6조 8,900억 원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무려 41%가 늘었는데 그래서 이거 또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사업비가 많이 증가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입안된 이후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특히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면적은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원래 규정상으로는 총 사업비가 15% 이상이 증가하면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단서 조건이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지가 관련된 것들은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지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는 수치를 좀 객관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1년의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사업기관 전체에 분산돼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이 정도의 예산의 증가는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차를 할 것이고요.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큰 무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돈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덕터 신공항에도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총선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거 지금 또 이번 총선에서 제2공항이 이슈가 될 분위기입니다. 위성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국회의원이 이번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네요. 제2공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는 그 출마자들은 거의 대동단결하는 분위기인가 보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서귀포 지역, 성산을 포함한 서귀포 지역에서는 찬성의 여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여론을 거스르면서 총선을 나갈 수는 없거든요. 여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요. 서귀포 쪽에서는 출마자들의 의견들이 거의 비슷해졌는데 다만 제주시 갑 그리고 을지역에서 출마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나 출마자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재검토도 해봐야 된다라든가 이것도 향후 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아마 총선에 이제 방송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중요한 한 꼭지가 될 것 같아요. 각 선거구별로 어떤 입장을 취할 때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민감하겠죠. 후보들이. 저는 결국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니요. 민주당 제주시 갑 을은 찬성할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유권자분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은 명료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을 괴롭히는 소재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공박이 또 일어나겠죠. 알겠습니다. 전선이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잠시나 또 제2공원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